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대명역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대명역 엘리프 아파트 보이시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인데요 아 이거 신축 건물입니다 이 건물 오늘 제가 샅샅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현장에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이동하면서 위치랑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건물 한번 훑어보면 시간이 훅 갈 것 같아서 일단은 건물부터 보여드리고 주변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든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건물은 여기 코너 건물입니다 6m 6m 코너 건물이고 1층에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전면도 보면 이쪽에는 롱브릭 타일로 시공을 했고 이쪽에는 여기 또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 참 이 건물 외관부터 느껴지는 게 포인트로 또 빨간색 저기 패널도 시공해 두셨고 외관부터 느껴지는 게 참 신경을 썼구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꾸미면 이쁠까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건물이 이제 외관부터 딱 느껴지네요 자 우선 여기 상가 아 상가는 평수도 꽤나 괜찮더라구요 이 정도 평수 나오면 거의 한 18평? 15평에서 18평 정도 내부 평수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수도도 정비가 다 되어 있고요 배수구도 있고 이제 수도도 있고 가스 밸브까지 빼두셨습니다 그리고 상가 내부에 화장실도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요 일단은 뭐 상가는 크게 보여드릴 게 없죠 상가는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 위에 올라가서 2룸하고 3룸하고 이게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새를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새가 나가기 전이라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건물도 이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라임스톤으로 해서 또 느껴지는 게 또 색다르게 아주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 이제 건물 입구 들어왔는데요 주차는 총 8대 겹주차 방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겠네요 여기 4대 여기 건물 바깥쪽으로 4대 이렇게 되고 화단도 이렇게 꾸며두려고 담도 쌓아두셨고 자 주차 라인도 크랙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다 따두셨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따두고 주차장 바닥 칠도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할 거고요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내부 들어왔습니다 CCTV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현관 입구 이렇게 목 작업을 시공을 해두셨는데 이게 또 주인세대 천장이랑 아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또는 3층에 올라가면 제가 2룸하고 3룸하고 보고 왔어요 문을 열어뒀는데 위에 한번 보여드리고 주인세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제 티케이크 8인승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공기청정기 옵션이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도 이런 타일이 깔려있으면 이것도 다 옵션 사항이거든요 다른 집 보십시면 대구 타일 깔린 집도 많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부터 신경을 딱 썼다고 보여집니다 가구는 총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층에는 여기 두 개는 임대가 나갔고 문이 열려있는 이 두 가구 보여드릴게요 여기 먼저 투룸인데요 투룸에서 방 한 개 없으면 원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문도 삼연동 중문 그리고 신발장도 하나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하나 놓아두셨고요 자 거실 구조, 거실 구조가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앞쪽으로는 TV 놓고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는 냉장고 기본 옵션 들어가고요 자 여기 세탁기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앞쪽에 옆집이나 이렇게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빨래 널어도 빨래가 참 잘 마르겠습니다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하부장 여기 연보라색 이거랑 거실 벽지 색감이랑 다른 용가를 맞추신 것 같아요 이 색감도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방인데요 방도 엠바라색 톤으로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붙박이장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요즘 세입자분들 화장실 방도 화장실 타일 색감도 아주 깔끔하게 깔끔한 타일로 나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실 공간 없으면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투룸은 바로 이런 줌문 이런 신발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아마 세를 놓을 때도 세입자분들 참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여기 쓰리룸입니다 현관 입구는 뭐 투룸과 동일하죠 저기 투룸에서 방 하나 없으면 원룸 방 하나 더 있으면 쓰리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투룸 구조에서 여기 보면 방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쓰리룸 구조이고요 또 쓰리룸도 거실 창도 큼직하게 아주 하나 창을 만들어 두셨고요 간접등으로 여기 거실 쪽 그리고 주방 쪽으로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아주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고 보여지고요 주방 여기 싱크는 세대별 싱크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방도 그렇고 도배지도 다 동일한 도배지로 사용을 했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더 넓지만 인테리어라든지 색감은 세자방도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여기도 세탁기 놓을 수 있도록 세탁실이 되어 있고요 아침에는 이쪽이 동쪽이고요 저기 세입자 투룸 있는 데가 서쪽입니다 아침에는 이쪽으로 해가 들어오고요 저쪽으로는 오후에 해가 들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관까지 보여드렸고 위에 주인세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주인세대이니까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위에는 복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복도실이 전체 다 이런 느낌으로 인테리어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면을 다 샌딩 처리를 해서 다져 놓고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타공을 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깔끔하고 우리 타일 붙여 놓으면 타일 떨어지는 그런 하자 때문에 참 보기 싫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거 해놓으면 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참 관리적인 면도 편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1층에서 보는 것처럼 천장에 이렇게 예쁘게 목장업을 해두셨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이 공간에 모두 주인세대가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계단실 밑에 조기만 대문만 하나 달아 놓으면 주인세대 이거 현관 입구 공간도 엄청 넓게 쓸 수 있는 구조이고요 자 현관도 제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신발장도 정면에는 킥근장을 하나 놓고요 여기도 이제 위에는 선반식으로 맞춰 놓았는데 여기도 뭐 신발 신을 때 뭘 하나 올려두거나 차키라든지 가방 같은 거 올려놓고 신발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장 현관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현관 딱 들어서면 좌측은 방이 있고 우측은 거실이 있고 정면은 주방입니다 우측 공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거실인데요 거실 창도 동서남, 북쪽은 없이 동서남쪽으로 창이 다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이쪽으로 배치 들어오고 뚜렷더면서 남쪽으로 끝을 지면서 서쪽으로 세로 창까지 창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거실 공간도 이쪽으로 TV 안쪽에 놓고 소파 놓을 수 있는 구조도 잘 빼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베란다 발코니 공간 만들어 뒀어요 여기에 T테이블을 놓고 바로 앞에 앞산 전망 보이기 때문에 이런 테라스 공간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다시 내부로 들어왔고요 여기 실링팽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도 보면 이렇게 다운라이트와 여기 라인 조명으로 조도를 맞춰 두었고요 한번 꺼볼게요 아 저기 싱크대 밑에도 불을 하나 또 달아 두셨네요 아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은은한 풀빛으로 주방을 사용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아 이불 찾는다 몇 개를 껐다 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싱크도 보면 이 싱크의 장 크기가 아주 넓습니다 상판도 반질반질하니 참 고급스러운 상판을 사용했고 싱크대 색감이 좀 어두워서 그런지 이런 공간이 좀 더 고급져 보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기본적으로 두 대는 충분히 보여질 것 같고요 여기에 식탁 자리로 쓸 수 있겠는데요 식탁 놓고 오면 앞산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전망을 보면서 앞산 기운을 받으면서 하루 시장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구 쪽에는 들어오면 바로 공용화량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바닥과 벽 타일을 동일한 제품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감이 있어서 욕실이 더욱 깔끔하게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육가도 타일 육가를 쓰면 물이 또 잘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도 좀 잘 내려가도록 육가도 좀 길쭉한 직사각형 육가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집은 대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첫 번째 작은 방 쪽에도 천장에도 에어컨 시공을 해두셨고요 이쪽으로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쪽 방향은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에는 바로 엘리프 아파트가 바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여기 밤에 해가 질 때 노을이 참 예쁜 전망을 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내려가면 또 대명역이 이어지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쪽 공간 이 중간 공간을 이렇게 라인조명으로 시공을 해두셨고요 제일 안쪽에는 이 건물의 주인분이 되실 분 주무시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창은 이제 동쪽으로 창이 나있고요 여기도 라인조명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어컨까지 각 방마다 에어컨 다 있고 주방 거실까지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한쪽 벽에는 쫙 한쪽 벽 전체 여기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불이라든지 코트 종류 이렇게 보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색감이 참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는 가방이나 그런 거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옷장도 엄청 깊어요 수납하기도 적절할 것 같고요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은 바로 이쪽에 숨어있습니다 이거 장이 아니라 색다른 공간인데요 이렇게 안쪽에는 시스템장을 짜놓고요 여기 내역실로 쓸 수 있도록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장대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복층으로는 계단인데요 계단 아래쪽에도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아래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계단실 아래쪽에도 이렇게 마루까지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좀 창고 같은 거 금고 있으시면 이 안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쪽에 욕실도 욕조도 하나 예쁘장한 걸 하나 가져다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도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타일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참 깔끔한 욕실이 참 마음에 듭니다 환기창까지 있어서 욕실의 습한 기온도 환기도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인세대 공간 이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층으로 이어지는 주인세대인데요 이렇게 현관 들어오셔서 이렇게 길다랗게 복도를 따라 들어오시면 이렇게 복도 계단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면 여기도 아주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는데요 공간이 이 방이 제가 딱 중간에 서 있는데 좌측이 방한 칸 우측이 방한 칸 나눠도 되겠더라고요 여기도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이 공간은 성인이 서서 충분히 생활하기에도 적절하게 층고도 아주 높게 있습니다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이거를 방 하나로 쓰면은 안쪽에는 장을 짜서 불필요한 짐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이쪽으로 온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게 많아요 영상도 길어질 수가 있고 설명을 그래도 이렇게 영상 한번 보면서 건물 전체를 볼 수 있으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은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옥상 위에 보면 지붕 이렇게 징크로 이렇게 감아 두셨고요 옥상 여기 벽도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철망으로 된 아주 좀 세련되게 담을 쌓아두셨습니다 여기는 바로 거실 천장이고요 거실 천장 이 공간도 여기에 뭐 데크식으로 깔아놓고 쓰셔도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산 전망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예쁠 수밖에 없는 그런 옥상 공간이고요 바로 이쪽으로는 대명역 저기 남대구 세무서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대명역이고 바로 앞에 상가들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기 상권을 오늘 건물에서 이용을 가까이 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저기 앞산 전망대 보이시죠 전망대 토끼 한 마리 있다는데 밤되면 저 토끼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동쪽 방면 저기 보시면 홈플러스가 있는 위치이고 안지랑 곱창굴목 가는 길목이고요 여기 임대 수요자들은 저 건너편에 타워 하나 보이시죠 저게 이랜드 타워인데 거기 앞쪽에 큰 건물이 저기 가톨릭 대학교 병원입니다 대학교 병원 학생들 수요와 여기 안지랑 내거리 이제 부터 대명역 관문시장 이어지는 쪽에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세무사 직원들도 있고 그런 직장인분들이 여기 임대 수요자들이고요 대명동은 예전부터 임대업을 계속 해오던 그런 동네입니다 세입자들이 더 잘 알아요 이쪽에 가면 원룸도 많이 있고 충분히 방을 볼 수 있는 집들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집들도 많고 여기 가까워서 교통도 좋은 곳이라고 세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럴 상태이고요 현재 건물 상태에서도 공실 없이 인수인계 가능하니까 공실부담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2개와 원룸 2개, 투룸 2개, 쓸룸 2개, 주인세대 총 19가구입니다 대지는 267조곱미터, 건물은 512조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80.7평, 건물 155평입니다 중공은 아직 중공 전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3월 달이지 않습니까? 3월 이달 내에 중공 예정인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고 주차는 8대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1억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8억, 주인세대 거주하시고 임대보증금 4억 1000만원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인수가 8억 9000만원 그리고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50만원 이자, 요즘 금리 참 높죠 6% 적용을 했습니다 이자 400만원 제외하고 15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이고요 여기서 금액이 절충이 되고 하면 당연히 수익률도 올라가고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도, 인수부담도 임수부담 비용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건축주분과 교류도 참 많았기 때문에 어떤 타 사무실보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점 하나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명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주인세대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매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건물 잘 보셨습니까? 현재 건물 상태가 여기가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1층에 상가도 비어있죠 새를 놓고 있는 중이고 새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서야 새를 놓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2룸도 그렇고 3룸도 그렇고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세대야 매매를 위해서 현재 공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을 사실 분이 새를 놓을지 자기가 거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엘리프 아파트 제가 건물의 서쪽 편에 위치한 엘리프 아파트이고 내려오면 바로 앞쪽에 신호등 보이시죠? 저기가 대명역입니다 대명역 대명역은 자측에 보이는 남대구 세무서가 있는 위치죠 세무서 주변으로는 여기 각종 병원과 은행 각종 식당들 밀집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명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매매가 20억이 넘어가는 건물도 월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참 힘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인 세대에 자기가 거주하실 목적으로 좀 깔끔한 집 찾으시는 분 최근에 또 연락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이 매물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다양한 매물, 인사 찾아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